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신나게 찬양 준비됐나요? 자, 레디? 원, 투, 쓰리 지저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던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의 내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던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나는 여주의 어린이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사랑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나는 여주의 어린이 나는 여주의 어린이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신의 위로 자라가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 있는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엄마가 네가 할 일은 백열드 치우는 거라고 하셨어? 봐봐, 엄마는 지금 음식 준비하고 계시지 아빠는 고기 구울 불을 준비하고 계시지 그리고 나는 야채를 씻으면서 정리하려면 칼을 써야 되는데 너 칼 쓸 줄 알아? 나처럼? 아, 그게 나 칼 못 써 칼 쓰는 거 무서워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맞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킨 거야 이제 알겠어? 아, 그런 거야? 그리고 민호야, 너 엄청 팔 힘 세잖아 백열드 정리하면서 의자랑 테이블도 옮겨야 되는데 너의 힘을 보여줘 그리고 나처럼 연약한 여자애는 그런 거 못하는 거거든 왜? 누나가 무슨 연약한 여자야 누나 밖에서 벌레도 막 때려잡잖아 근데 내가 힘 쎈 건 맞지? 하하, 그럼 스트롱과의 민호가 한번 실력을 보여줘야겠군 하하하 친구들, 어떤 어른들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주차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는 선생님으로 섬기기도 해요 또 찬양팀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 친구들은 어리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들어볼까요? 말씀 따라 출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왜 오셨나요? 우리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지역에서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복음을 전한 제자들은 계속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네, 힘들어요 하지만 누가 지도자들을 세웠나요? 하나님이요 맞아요 교회를 돕는 목사님, 장노님, 집사님들을 세운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들한테 가르쳤어요 바울은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 편지를 썼어요 그 중 한 사람은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러 곳을 여행하며 바울을 도운 바울의 제자예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러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지만 나이가 문제가 되나요? 안 돼요 어려도 나를 따라 행하세요 라고 모범을 보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주므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게 해주세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또 다른 사람은 디도예요 디도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래대 섬에 남아 그래대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대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먹을 것만 좋아하는 게으른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착한 일을 하도록 말이에요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요? 디모데와 디도요 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우라고 말했어요 친구들도 커서 교회의 목사님, 장노님 또는 집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있을까요?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해요 감사하다고 또 사랑한다고 말해요 친구들은 어리지만 교회 리더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신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우리 다같이 기도할까요? 기도 소원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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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좋은 리더들을 좋은 리더들을 주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 따라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마태복음 28장 28장 19절 20절 19절 20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입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는 시련을 되게 하지 마 오시고 하나님께서 구워옵소서 내게 달아와 전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봄나이다 아멘 오늘의 재료는 하나님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보내기에요 먼저 스틱 여덟개 하고 구무줄이 있어요 스틱 한개에는 바구니를 하나 붙여주세요 본드로 미리 붙여주고 현아 저기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서 동그랗게 말아줘요 유빈이 유아도 기도 제목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옳치 옳치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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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 세번 네번 묶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네번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잘 묶었어요 유빈이도 잘 묶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옳지. 바구니 있는 쪽 반대에다가 그릇으로 한 번 묶어주세요. 어? 유아는 다섯 번이 잘 묶어지고 있어요. 자, 유빈이는 이제 바구니 묶을 준비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그러면 유빈이하고 유아는 먼저 준비가 됐어요. 자, 앞을 잡아주고 고무줄 쪽을 잡아주고요. 앞에 고무줄을. 자, 하나. 어? 유연이도 준비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누가 누가. 발사 준비! 하나, 둘, 셋, 발사! 와! 와! 사랑해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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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